안녕하세요. 원대의 ASMR입니다. 사실 ASMR은 처음에서 서툴지도 모르지만 잘 봐주세요. 제가 어떤 음료를 마시는지 들려드릴건데 잘 맞춰주세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어떡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을 볼게요. 되게 신기하다. 이 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무슨 맛인가 싶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볼게요 박각 터지는 거 아니야?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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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그냥 마실게요 닭도록 될 거 같은데 이 소리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유리병 두드릴때 나는 소리 이 소리도 너무 좋다 제가 사실 요즘에 잘 때 ASMR을 들으면서 자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안 믿었었는데 ASMR 들으니까 확실히 잠이 잘 오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이 아이를 한번 따볼게요 마지막 남은 아마 이 아이가 소리가 제일 많을 거 같아요 안 믿어요 네 조금 깜짝 아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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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깜짝 funded 네, 이렇게 제가 음료, 병 따는 소리부터 따르는 소리, 그리고 얼음 넣는 소리, 얼음 부딪히는 소리까지 다양한 병으로 낼 수 있는 소리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저의 asmr이 다음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빌어주세요 지금까지 원대의 asmr 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바깥 터지는 거 아니에요? 이 소리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이제 보자